하아 여러분들 저희들 안녕하세요 하아 저희들 여러분들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이놈의 10시에 10시에 문 닫는 건 언제까지냐고. 미치겠어요 진짜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마워. 미나서 고마워. 고마워. 뭔가 피곤한 게 아니라 피곤한 게 아니에요. 요즘 요즘 제대로 술을 못 마셔가지고 이러면 약간 그거 같잖아. 약간 알코올 중독자 같잖아. 좋아하는 남자친구 있는데 고백하는 게 좋겠죠? 사귀자고. 당연하죠. 좋아하시면 표현해야죠. 표현해야죠. 그 그 왜 왜 저기 망설이고 계시는 거죠. 꾸준히 운동 요즘에 그냥 그냥 집에서 팔굽혀 펴기만 해요. 팔굽혀 펴기만. 팔굽혀 펴기만. 열심히 그래도 하루에 한 120개 정도 막 이렇게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네. 고마워. 필러 프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딜레이 아 딜레이 120은 뭐야. 아 120개. 네. 안 쉬고 120개는 아니고 70개 하고 잠깐 쉬고 50개. 샤워할 때 샤워할 때 머리 내리니까 고등학생 같아요. 아이 씨 그건 아니지. 구웨이트 구웨이트 안녕하세요. 금방 와. 아 낫도 우왕 타비테메스 아 닭 낫도 진짜 맛있는데 닭님 티셔츠 주문이 나갔다. 아 밥은 밥은 아직 못 먹었어요. 밥은 아직 못 먹었고 아 요즘에 아이 씨 소맥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미쳐버리겠네 진짜 근데 또 또 혼자 또 막 마실라 그러면 소주는 혼자 마시면 약간 미련해 보이고 약간 좀 알코올 중독자 같잖아 그래서 혼자는 못 마시겠더라구요 소맥을 못 마는지 잘 알겠죠 아니 맨날 라방 할 때마다 밥 안 드셨대 그게 아니라 방금 들어왔어요 그게 그게 내가 뭔가 혼자 먹기엔 좀 그러니까 소주 소주가 있을 땐 혼자 먹기가 좀 그러더라구요 혼자 먹기가 약간 그래서 You know what I'm saying 그래서 못 먹겠더라구요 팬들과 아빠 먹방 하라구요? 양주 저희 입이 싸구려라 뭐 위스키 이런 거 잘 못 마셔요 별로 안 좋아하고 와인도 별로 안 좋아하고 소주 소주를 제일 좋아해요 소주하고 맥주 그리고 샴페인 샴페인은 좀 좋아한다 미스키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벤트를 팬들 모아놓고 줌으로 써메파티 줌으로 써메파티는 뭐야 줌 줌으로 써메파티 줌으로 써메파티 뭐 줌으로 써메파티 줌으로 써메파티 물 좋아요 눈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줌 아 줌 알죠 줌 이거 아니야 음 섹시한 여자 브이스크리언 여자 뭐 두 두 둘 다 매력 있지 않나? 뭐 다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남녀공학 11년 데뷔 축하해 남녀공학 11년 데뷔 와 재짓바가 영술 인스타로 술방 라이브하면 계정 정지당해요? 아니 있지 않나 그게 말만 좀 조심하면 되잖아요 곰방와 그 줌 아니고 영상통화 같은거 그래 그래 무슨 줌을 생각하신거야 무슨 줌을 생각하신거야 뭐 이거 샤시가와이 도쿠로 아 이거 뉴발란스 거예요 뉴발란스 저도 이거 선물 받은거야 뉴발란스 샤시가와이 우리 프레젠트 프레젠트 모랏다 모랏스 맨날 맥주 맥주는 뭐 맨날 마셨었는데 맥주는 맨날 마셨어요 맥주는 맨날 마셨어요 모랏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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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랏스 모랏스 。 Tシャツのデザインかわいい。 あー、 so you?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 。 。 。 이거? 아, KGB? 이거, 이거, 이거 났어요. 이건 원래 점이고. 남녀 저격 스토리. 아, 뭐예요? 저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스테키. 스테키 알아듬스. 하와이. I love your smile and your voice. 음, 여수, 여수 완전 좋죠. 오늘 느낌 뭐예요? 그거 아빠요? 여수 완전 좋아요. 진짜 여수 너무 좋았어요, 나도. 진짜 혼자 여행 진짜 너무 좋아. 너무 가고 싶어요. 또 갈 거예요, 저는. 혹시 툴레이트 TMI 알고 싶어요? 무슨 소리지? 문화는 왜 이렇게 기억나 dom요? 이 녀석은 원래 그렇 2년, 2년 정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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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3년생 때. 그래도 잘 못해요. 지금 많이 까먹어서. 그래도 조금씩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존, 존, 존 못 존재맨. 존 예? 노재맨. 존 못 존재맨. 노잼. 아, 좀 어렵다. 근데 노잼은 싫은데. 일본어 좋지? 아, 좋습니까? 혼자 또 이러고 나아지. 아무리 좋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야외케차 시아, 아, 시아와세스 키드. 2년... 2년... 2년간でそこまで... 何...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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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2년じゃなくて... ...3년... 3년ごろ... 3년ごろ... ...3년ごろになりました. etasria ... 아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3년 아마도 잘 못해 수업이 많아요 저는 이래요 頑張っていってください ジョウジです すごい カムサミナ 俺の日本語の発音はどうですか ジョウジです はつおう はつおうは ね 大いじょぶ じゃないですか 大いじょぶじゃないですか 大いじょぶじゃないですか かっそ 大丈夫です ジョウジですね まぁ京全然 ワイン Nos partner ワインパところをお手に入れた ワインの一婆さんのワインは コクテレリワインにレベルを とても楽々しいことは Alm puertaか ミントチョコレートのorang チョコレートだ one あっし あっし おいごし あるいごし 민트 초콜릿은 더 싫어요, 일 끝나면 일본국어 정말 좋죠 아, 도때모 기레이 하트온 좋지 아, 좋단다 요네 민나 도때모 좋지 아, 좋단 좋단다네, 소주 오드세요 소주는 뭐 안 가립니다 나도 와인 안 좋아해 와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거 하지 마요, 민트 초코 그거 아,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하트온 다이져브 데스 아, 귀키가세이데스 아, 진짜? 진짜?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조주 감사합니다 진작에 감동하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치셨나봐 아, 정돈, 정돈, 정돈 오케이 민트 초코릿은 함미가키 노아지 뭐, 함미, 함미가 민트 초코 치킨 민트 초코 치킨용 소스는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오빠 몇 개 국어 가능해요? 저 못해요, 아예 에, 에코보가 에코보가 아, 에코보가 아, 에코보가 소래, 소래와 마주 조단 일본어 매체매체묵해 아 본방화 본방화 음 그저 보통 일본인은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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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돈 이게 한국자는 일본어 저는 조금 쉽지 않나 또 시대에 손난이 가꼬이노 아저씨 저분 또 와가지고 나를 또 아저씨라고 부르네 저분 강퇴 시키고 싶어 오빠는 안 얘기할지 몰라도 너가 팬이라 감사합니다 아저씨 하트 아저씨 아 이거 헤비이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켈리 아 이거 켈리 켈리 들어갔네 아 그거 좀 제발 좀 부탁해 하세요 진짜 아 다이어트 다이어트 아 아 아 아 아 난 뭐 괜찮아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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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친구 안녕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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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スキヤわかりますかスキヤサイジェリアサイジェリアサイジェリアも好きだしスキヤスキヤのメガギドンスキヤのメガギドン メガギドン スキヤ ぇいまま スキヤわかります スキヤね スキヤおいしい メガギドン 아 천장에 대본 생각해야 돼서 낫도 제가 진짜 좋아해요 낫도를 너무 좋아해요 저 집에도 낫도 항상 사놔요 지금도 있어 냉장고에 아 진짜 술 마시고 싶다 베베리스탄에서 나이아가라에서 카노타기 나이아가라 두개 다 죽으라는 거잖아 손 그렇게 많이 안 큰데 낫도 진짜 좋아 라면 라면도 좋아하는데 라면 자주 안 먹어요 별로 많이 안 먹습니다 유문고대하나 시대 그렛데 아리갓도 고생마스 총국장 낫도 뭐 저 낫도를 더 좋아해요 아리갓도 고생하고 싶어 아 기타고 치죠 아 진짜 나 하하 미치겠다 아 아 음 요즘도 계속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너무 일찍 자고 너무 일찍 일어나서 문제야 일어나는 거 거의 8시? 뭐 이때 일어나는 거 같은데 같이 마실 친구가 없어서 왜냐면은 다 이런 평일에는 다 우리 친구들은 다 다음날 막 출근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이만 끄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제가 다시 또 킬게요 여러분들 뒤에 누군지 네 어 저 댓글 다 읽어요 저는 댓글 다 읽고 저는 댓글 다 읽습니다 저는 댓글 다 읽고 좋아요 눌러요 네 네 제가 조만간에 또 다시 예 하나 하나 감사합니다.